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데요. 제주 교육청이 무엇이 중한지 모른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와가지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개편카드를 꺼냈습니다. 개편은 보통 깎는다는 얘기인데? 네네.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트북 지원 등 김광수 교육관 공약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거죠. 오늘부터는 박소희 기자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박소희 기자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입니다. 김재훈 조수진 기자가 제주투데이 에이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는데 제가요? 네. 아, 네. 아,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후배 띄워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첫 출연이니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일단 첫 출연이어서 제가 이런 데 나오는 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엄청 떨리는데요. 네. 원래 기자랑 발에서 땀이 나야 되는데 지금 손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3주에 한 번씩 좋은 기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소희 기자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멋이 중한 뒤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지금 제주도의회가 지난 21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데요. 네. 저희도 교육청이 무엇이 중한지 모른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와가지고. 네. 거기서 좀 이야기가 나왔죠. 교육청 추경안은 기정예산에 그러니까 처음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됐는데요. 네. 총 1조 6,524억 원 정도의 규모고요. 네. 지금 증액된 금액은 2,873억 90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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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이 증액분 가운데 이제 좀 살펴보면 교육감 공약 사업이 35.7%를 차지해요. 네. 네. 3분의 1 정도의 사업이 제주 그러니까 뭐지 김강수 교육감 사업인데요. 네. 이 추경의 공약사업 그러니까 공약사업을 반영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네. 대추경의 어떤 취지가 있잖아요. 예.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의 그러니까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특별한 사유인가 추경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봤어야 되는 게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개편카드를 꺼냈습니다. 개편은 보통 깎는다는 얘기인데.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몇몇 교육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육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을 대학하고 평생교육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육세가 사실 유초등 중등 고등 이쪽에다 투입이 됐었는데 이 교육세를 여기에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대학하고 배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교육재정도 변수가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윤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제 정책이 일단 감면 정책이 많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국세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게 내년까지는 여파가 없더라도 내후년부터는 그 여파가 있을 거고 재정 자체도 긴축재정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초선이죠. 고희숙 교육의원은 개편안이 통과되면 도교육청 예산이 매년 565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565억 원이면 도내 학교 한 곳당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고희숙 의원은 약 2억 원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예상이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네. 어제 오순문 부교육감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도교육청 재정에는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정안정화 기금정립에는 이렇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고희숙 의원이 학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몸담았고 정교조 사무처장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임자를 만난 거죠. 지적을 했다? 예. 예산에 대한 부교육감 인식이 아니라니 추경 예산안의 신규 사업만 준비 없이 올라온 것 아니냐면서 왜 이런 추경안이 올라온지 이제야 이해됐다 이러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왜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죠? 이해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실무적 활용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입장이에요. 실무적. 네. 앞으로 첨단과기단지나 오동복 민간텔렉 사업 추진으로 학교 신설이 이제 불가피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돈이 시급한 목돈은 이제 다른 기금에 적립하는 게 훨씬 유통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난이나 학생복지 교육정책 등 이제 용도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차라리 교육시설 환경개선 금에 적립을 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게 좀 용이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게 사실 교육재정이 자체제정이 많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중앙정보 이전도가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노트북 지원 등 김광수 교육감 공약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거죠. 그 공약 이행이 너무 치중하느라 다른 거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은데 지금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이었었죠. 초중학생 스마트키기 지원 161억 원이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 네. 포함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이게 지금 한정적인데요.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죄송합니다. 3학년 학생 한 명당 50만 원짜리 태블릿을 지원하는데 35억. 내년 중학교 입학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180만 원짜리 노트북을 지급하는 데 1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상임위 개수 조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지원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삭감이 됐고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원 같은 경우는 7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선거 때 노트북 지급하겠다는 김광수 교육감과 태블릿 지급하겠다는 이성문 교육감의 싸움에서 노트북이 이겼다. 네.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환경 보존의 적절한 보상입니다. 네. 환경 보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면 우영훈 도전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짧게라도 설명할까요? 그 서비스 지불제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지역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만 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개발 압력이 발생할 때마다 저항이 좀 생기게 말이고 여기에 따른 행정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환경 보존에 있어 행정 규제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도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얘기는 하시는데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던데요. 네. 일단 쉽게 얘기하면 오도종이 얘기한 환경 보전 기여금이 있잖아요. 일단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당장은 추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본기획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2024년까지는 오름, 습지 등 제주 환경 자산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서비스 지불제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원이 더 확보가 되면 2020년부터는 지불제 대상을 현재 기존 토지 소유주나 지역 주민을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설사나 관리 운영사 등까지 공정자 등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된 연구를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 추경심사 언제 마무리됩니까? 상임위 심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제 마쳤고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예결위 심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되고요. 네. 29일날 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심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첫 출연이었는데요. 앞으로도 3주마다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